연수구가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휘하고 자신만의 비결을 공유하는 남한의 노하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주제는 분야 상관없이 노래와 운동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비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. 공모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3분에서 10분 이내에 자유 형식이며 자가 촬영으로 제작해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구는 모두 18편을 6월 15일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수상작은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